복수가 눈앞에 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4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40초 남아가야 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2개? 미니언 생성까지 40초 남아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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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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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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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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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히힛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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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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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는 도전을 지켜냈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이용하여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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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